자, 우리 심포 파트에서 오늘도 덕네를 안전하게 지켜봐야지, 화이팅! 맞다, 맞다, 맞다. 아, 이거 미제 사건, 이거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했는데 언제 오려나? 수고하십니다. 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정승우입니다. 아, 저희가 미제 사건이 있어서 연락을 좀 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과학이 증명합니다. 아, 믿음직스럽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곳에는 최신 과학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거 뭐예요? 뭐가 붙어있네? 이건 뭐예요? 아, 내 부적 왜 떼요? 용암무당한테 7만 원 주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 무당이 사람 조심하라더니 당신이 마군이었어. 소금을 왜 뿌려요? 소금을 왜 뿌려요, 과학수사대가? 아, 진짜. 아우, 뭐야, 이거는? 아우, 한숨 쉬면 폭달아나요! 알았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을게. 아우, 모서리에 앉아 있으면 폭달아나요! 알았어, 나 여기 가만히 서 있을게, 여기, 여기. 아우, 문지방이 서 있으면 폭달아나요! 어쩌라는 거예요! 아우, 정말 폭달아날까 봐 가치를 못하겠네! 아니, 무슨 과학수사대가 이렇게 미시를 왜... 진정하세요. 모든 것은 과학이 증명합니다. 뭐야? 아, 이러고 가를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가를 거야? 어지럽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작부터 이게? 아우, 이거. 그건 그렇고, 이거 오늘? 이 가품 판매범들 오기로 했는데,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언제 오려나? 안녕하십니까? 럭셔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기 초등학교 앞에서 물건 파셨죠? 네. 그걸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거! 아, 우리 키즈샵 말씀하시는 거구나. 키즈샵, 무슨... 저희 샵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그중에서도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제품들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게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지, 결국엔 가품 아닙니까? 조사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모자 상품입니다. 두 브랜드? 향수 브랜드죠, 존바바토스. 존바바토스. 명품 브랜드, 마탱김. 마탱김.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모자. 모자? 마탱캡. 마탱캡. 사랑해, 이게! 장난하나? 이게 뭐야, 이게! 13브릭스 이상의 달콤함으로 세상 중심에 서다. 여름철 곤충 채집 기능 탑재. 벌레는 꼬이겠네. 당신의 당 떨어진 방지를 위해 존마탱캡. 네! 음악 써! 음악 써요! 이게 뭐야, 왜 웃어요? 왜, 왜? 이 사람들이 이거 상평법 위반이에요. 그 일로 주세요, 일로. 앞숩니다. 당 떨어지는데... 앞수요, 앞수. 아유... 일단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도 만들었네. 자, 이제 일단 이거 앞수고요. 다음 것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어서 다음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새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점프 슈트입니다. 세 개나? 자, 향초 브랜드죠. 양끼캔들. 양끼캔들. 전자제품 브랜드 파나순이. 파나순이. 명품 브랜드 빨망. 빨망. 새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점프 슈트. 양파망 점프 슈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기능성 소재로 인한 탁월한 통기성. 여름철 채취 걱정. 어니언 블라썸 향으로 완벽 해결. 어니언 블라썸 향으로 완벽 해결. 양파망 점프 슈트. 음악 꺼요, 음악! 음악 꺼, 음악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자매품 수박망 팬티로... 이 사람에게... 안 돼, 이거! 착용해보시면... 이걸 어떻게 착용해, 이 사람에게? 굉장한 통기성이에요. 이거... 이거 타고 나가면 범죄예요! 그런가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압수해, 그것도 주세요, 일로. 이걸 달라고... 벗으세요, 빨리 주세요. 이게 원단 상할까 봐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데 왜 자꾸 날라 그래요? 그럼 저희도 제품 소개 하나 해드려도 될까요? 뭐예요? 당신의 온몸에 천율이 흐르게... 테이저건... 뭐야, 뭐야! 일로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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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유티장으로 들어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범죄자들이 말이야, 이거! 아... 아, 맞다, 맞다. 그건 그렇고 우리 동네 자율방범 대치원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데 언제 오시려나? 압수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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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둘, 셋, 우리의 마음은 우리 둘이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동생! 우리 형! 내 동생! 우리 형! 성, 내가 재밌는 퀴즈를 하나 준비했네? 아, 뭔가? 성, 이순신 세 번을 외쳐봄새?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이순신! 아, 세종대왕 세 번을 외쳐봄새?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그걸 틀리는가? 그냥 넘어감새? 야, 그걸 틀리네? 넘어감새? 자율방범 대치원하러 오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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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이걸 왜 따라해요? 자율방범 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문제 좀 드려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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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를 한 번만 하시라고요. 예, 예, 예!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거. 자, 한 분이 문제를 내시고 한 분이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 번 내볼게요. 아, 그러시죠? 내가 맞춤세? 맞춤세?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동생, 이거 너무 쉽네.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뭐지? 똥참기? 아니, 그거 말고. 방구 소리 안 내고 끼기? 아니, 그거 말고. 오줌 내 갈래로 싸기? 아니, 그거 말고. 코딱지 멀리 튕기기?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잘하는 게 없지 않는가? 내 동생! 아니요! 내 동생! 똥이요! 아니, 나 보면 딱 떠오르는 건 래로 끝나는 거. 가래? 네 동생! 남에요! 네 동생! 남에요! 네 동생! 남에요! 동생은 참 싸가지가 없네! 반반사! 어허! 어이, 싸우지 마세요! 얘가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냥 싸가지가 없는가? 그만 싸우세요! 어허! 형한테 반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한 번 내볼까요? 알았어, 바꿔, 바꿔, 바꿔요. 얘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참 싸가지가 없어요! 알았어요, 진정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왜 그러는가?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번엔 바꿔서 가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 바로! 용어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쉬운 문제네. 성 34살 때 기억이 나는가? 뭔가? 성 34살 때 필기 시험만 20번 탈락해가지고 좌절했던 곳이 어디였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운정 강사님이 자, 오른쪽 깜빡이 켜고 진입하세요라고 했는데 오른쪽 눈 깜빡거리면서 진입하다가 뒤통수 세게 맞고 좌절했던 곳이 어디였지? 그 얘기를 왜 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스승의 날에 카레이션 들고 운정 강사님 찾아갔는데 아, 수강생들 보고 야, 니들이 내 후배들이구나. 왜 선배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냐라고 했다가 눈탱이 맞고 눈 다시 깜빡깜빡 거렸던 거 있잖아. 그 얘기를 왜 하는가? 빨리 정답을 왜 침세해? 운정 강사님! 성 3입니다! 성, 난 기쁘서 미칠 거 같네? 나는 동생이 미친 거 같네? 들어가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둘이 지켜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저분들은 언제쯤 자율방험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어, 전화 오네? 네, 신곡 파출소입니다. 네! 미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미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 찾아왔네! 여기는! 누구세요? 미아입니다. 미아가 이렇게 어른스러워. 너 몇 살이니? 반 10세입니다. 다섯 살이지? 빠른 이공. 빠른 이공? 충렬공파 47대손 유승윤이오시다! 아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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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저씨가 그렇지 않아도 연락받았어요. 여기 잠깐만 앉아보고. 아, 그러면 이제 한 번. 아, 차차차차차차차. 다섯 살이 큰일이네요. 자, 이제 조사 한 번 해봅시다. 자, 어디 가다가 잃어버렸을까? 아니, 현장 학습 때문에 물놀이 가다가 거기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네. 아, 그랬어? 그럼 워터파크 같은 데 갔나 보다. 응, 청평계곡. 청평계곡. 한방두기백숙. 한방두기백숙을 다섯 살이? 배고파서 백숙 딱 한 점씩 먹으면 그게 바로 보약이지! 아, 이거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네? 아, 왔다. 이모! 그 사본 빼주십시오!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아,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야, 차차차차 걸으면서 웃지 마. 아니, 너 가면 거기서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놀아야지. 무슨 능이백숙을 먹어. 에이! 내가 물놀이하면 나잇값 못한다 그래. 애들 놀게 놔둬야지, 뭐. 다섯 살의 나잇값은 얼마 정도 될까? 어? 왜? 갑자기 신이 나네. 왜 갑자기 신이 났어? 아니, 물놀이 와서 입으려고? 여기 오동길에 옷 하나 장만했는데. 야, 그래? 야, 뭐 샀어? 뭐, 뽀로로 수영복 이런 거 샀나? 더욱더 럭셔리하게 양파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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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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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환불받아줄게 이거 나 진짜 고발할 사람 있는데 오세가 누구를 고발할까? 이름 임슬기 임슬기가 누구야? 우리 엄마 피고인 임슬기는 대학 가면 준다는 명목으로 세뱃돈 3만 2천 원을 갈치해 갔으며 돌려달라고 떼쓰는 저에게 울면 망태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말로 공갈 협박을 하였다 그 결과 저는 꿈에 망태할아버지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집 증인인 제 동생의 음성독취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동생의 음성독취록이 있어? 정말 참답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임슬기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오오오 그래그래그래 말은 잘했는데 어떻게 해 줄까? 엄마 어떻게 해달라 그럴까? 일찍 지우지 말고 일요일 밤 개콘 시청하게 해 주십쥭 하하하하